서울시 모든 소유자는 조합원 정책에도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거나 멈추지 않는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 더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현재 모든 정책들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피해를 줄 수 있고 행동을 못하실 경우에는 어떤 작용이 일어날지 오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모든 소유자는 조합원이다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문기사를 보면 지금 통장만 열심히 넣었던 분들 특공에 치인 무주택 4050의 눈물 그래서 선심성 제도가 부추긴 청약과열 신혼부부 혜택에만 집중되어 있어가지고 일반 공급은 대려줄고 장기 가입한 무주택자 역차별 논란 지금 주택이 없는 4050대가 겪는 눈물이고요 또 집이 없으면 전세 난민이란 말까지 들으면서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몰리나 이런 기사들이 계속 뜨고 있습니다 개발을 하면 할수록 공공재개발 오늘 1월 29일 오늘 뉴스인데 공공재개발 후보 그 후 매물 사라지고 호가 뻥충 무슨 뜻이냐면 똑같이 다른 뜻으로 읽어보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은 가격이 많이 오르고 사람들은 안 판다 그래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우리가 살 물건은 싸그리 없어진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럼 서울시의 물건들은 어떻게 될지 서울시 정책을 보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 개발 시행령 개정이 지금 되려고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지하철 승강장에서 250m 이내를 역세권의 범위였어요 그런데 지하철 승강장에서 500m 이내로 지금 서울시 운영 기준을 마련 중입니다 그래서 500m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도에 제가 체크를 한번 해봤어요 지도에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역을 중심으로 제가 500m씩 한번 다 선을 그어봤어요 뭐 선을 정확하게 500m를 못 긋고 뭐 500.4m, 501m 약간 조금 500m 정도입니다 대략적으로 제가 이제 그 네이버 기본 지도에서 거리 제기를 해가지고 500m의 선을 다 그려봤습니다 500m 선을 다 그려봤고요 여기는 중구 쪽이랑 성동구 쪽이 합쳐져 있는 곳이에요 행강동과 황학동 일대가 합쳐져 있는 곳인데 이렇게 다 선을 그은 다음에 500m에 대한 반경으로 역을 중심으로 해서 500m에 대한 반경을 그려봤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 전체가 다 역세권 개발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는 거의 웬만한 데가 고밀 개발을 할 수 있는 거죠 역세권 주변에 개발 가능성만으로도 서울시의 전 지역은 개발 가능 지역 안으로 들어오는 것인데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어떤 법들이 계속 나오냐면 공공재개발까지 신청을 하게 돼요 역세권 개발하고 있죠 공공재개발 신청 지역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재개발 이렇게 신청을 했다 그리고 내용들은 이렇다 역세권 개발, 공공재개발 또 뭐 있습니까? 개발할 수 있는 게 중공업 지역 개발 및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것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중공업 지역들 공공재개발 거론에 역세권 중공업 지역도 매물이 실종됐어요 호가 급등하고 있어요 중공업 지역도 지금 매물이 급등하고 있고 공공재개발로 지정된 것도 지금 가격들이 급등하고 매물이 사라지고 역세권은 대부분이 서울이 지금 역세권에 포함이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라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 그리고 변창은표 공급대책의 중공업 지역 들서 그러니까는 역세권 중공업 지금 두 지역까지 포함돼서 지금 난리가 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아주 작은 걸로 개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제곱미터 이하로 개발이 되는 건데 역세권 개발되고 중공업지 개발되고 그리고 공공재개발되고 기존에 뉴타운 재개발이 있었고 그리고 안 된 지역들은 또 소규모 주택 재개발로도 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층 단독 다가구가 있는 것이 가로주택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소규모 주택 정비도 가능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서울시 정비 사업을 보면 기존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에다가 더하기 공공재개발에, 역세권 개발에, 중공업지역 개발에, 소규모 재정비,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뭡니까 서울 전체가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 전체가 개발이 될 수 있는 모든 지금 정책들이 다 나온 거예요 서울 어디 하나 빼놓지 않고 개발이 될 수 있는 지금 정책들을 쓰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서울시의 모든 사람들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기존 토지에 공급해야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고요 서울 전 지역에 개발 가능성이 있는 거고 서울시의 모든 소유자는 앞으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반대로 소유자가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죠 서울에서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것은 서울에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권을 갖는 것이고 소유권이 없는 사람은 또다시 밀려나게 돼 있습니다 개발에 의해서 자 여러분들 굉장히 심각하죠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지금 정책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옥석을 가려드리는 것을 저희 현장의 다비자에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테니까는 여러분들 오늘 내용은 이런 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많은 좀 경각심을 가지고요 좋은 지역들은 저희가 선별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릴 거고요 한번 지금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저희 공고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이 다비다가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촬영을 한 다음에 지금 유튜브에 이 내용을 올리게 되면은요 약간의 지금 부작용이 발생을 해요 뭐냐면 이 방송이 나가면은 동네 매물들이 싸그리 없어지는 현상들이 지금 생기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진짜로 살려고 했던 분들이 못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이 다비다 나가기 전에 저희가 갈 지역에 그 지역의 매물들을 저희 홈페이지를 새로 제작을 했어요 매물을 올릴 수 있는 홈페이지를 새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튜브도 잘 보시고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저희가 앞으로 어느 지역을 갈지 그리고 거기에 지금 방송이 되지 않아서 아직 손타기 전에 매물들을 미리 선점하실 수 있는 홈페이지까지 오픈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시 전 지역에 대해서 전 지역에 대해서 지금 개발에 대한 정책들이 나왔기 때문에 서울시 모든 소유자는 조합원이다 바꾸어 말하면은 갖고 있지 못하면은 서울시에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